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이상주입니다 오늘은 요즘처럼 쌀쌀해지는 날씨에 심해지는 안면홍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면홍조란 말 그대로 얼굴이 쉽게 붉어지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화가 나거나 아니면 긴장하면 얼굴이 붉어지는 것도 안면홍조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안면홍조가 생기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우선은 체질적으로 얼굴이 쉽게 붉어지는 체질이 있습니다 피부가 하얗고 혈관이 잘 비추어지는 경우가 그런 것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환경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자외선을 많이 받거나 추위에 많이 노출된다면 얼굴이 쉽게 붉어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내과적 질환 때문에 안면홍조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한 피부과적인 질환도 안면홍조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사라는 질병입니다 주사는 술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얼굴이 장밋빛 색깔로 쉽게 붉어지고 염증이 생기는 병인데 안면홍조가 주사의 가장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면홍조를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물치료, 두 번째는 레이저와 광치료가 있고 마지막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약물치료부터 알아보면 크게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이 있습니다 안면홍조가 혈관이 쉽게 늘어나서 생기는 질환인 만큼 먹는 약은 혈관수축을 유발하는 약물입니다 다만 얼굴뿐만 아니라 몸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임상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바르는 약이 혈관수축을 유도하여 안면홍조를 좋게 만드는 약물도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르바소라는 약물인데 아침에 바르면 저녁까지 홍조가 가라앉힐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약물치료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 일시적인 증상 완화를 시키는 약물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레이저와 IPL과 같은 광치료가 있습니다 레이저는 안면홍조의 원인이 되는 혈관을 파괴시켜서 안면홍조의 붉은기를 개선시키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레이저는 V-BIM 레이저나 시너지기 레이저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들 레이저는 펄스 다이 레이저라고 하는데 혈관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안면홍조의 원인인 혈관을 파괴시키게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안면홍조는 치료가 굉장히 까다로운 질환입니다 특히 홍조가 나타났다가 추워지면 또 들어가는 현상이 있어서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하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최근에는 얼굴에 혈관 확장제를 바르고 얼굴을 더 붉게 만든 후에 레이저 치료를 하는 홍반 유도 레이저 치료와 같은 방법도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고 논문에도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외에 IPL과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혈관을 파괴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관리입니다 우리가 안면홍조를 치료를 하더라도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안면홍조는 재발할 수 있습니다 안면홍조의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우선은 빨리 치료하라는 것입니다 안면홍조는 진행성이기 때문에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루하도 빨리 치료하는 것이 치료결과를 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안면홍조 치료는 꾸준하게 치료해야 됩니다 한 번의 치료로 안면홍조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라 꾸준하게 치료해야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에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안면홍조는 외부적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평소 건강관리에 유의하는 것이 치료결과를 올리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에 혈관이 쉽게 늘어나는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음식물의 같은 경우에는 맵고 뜨거운 음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술, 담배는 꼭 피하셔야 됩니다 술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담배도 혈관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사우나와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화장품으로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쓰셔야 하고 보습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부의 전반적인 상태가 떨어지기 때문에 평소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까지 피부과 전문의 이상주였습니다 본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이나 카카오톡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